와아! 그렇지! 칠리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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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리! 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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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리! 맛! 하우슈! 내일 콜라비가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저도 크레이터 쿠모탑 서머파티 초청 받아서 저번 주 금요일에 다녀왔습니다. 뭐 뭐 뭐 이렇게 받았고 이것저것 굿즈 같은 거 좀 챙겨주셨네요. 봤는데 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콜라비를 직접 써보기는 했는데 많이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날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기억도 잘 안나 어쨌든 콜라비를 내일 업데이트되면 바로 한번 써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레이드가 레몬레이드가 또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전히 보시면은 칠리막 쿠키가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이거 완전 풀셋이네 제가 저번에 다크초코마크 픽업 때 못 뽑아가지고 그게 좀 후회가 많이 됐거든요 아 다크초코가 다음 레이드가 또 암속성이어서 이 다크초코가 또 날뛸 것 같단 말이죠 지금 4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 칠리막 쿠키 5성 어떻게 참을 건데 어? 하루 남은 상황이라서 이거 무조건 미리 뽑아둘게요 자 15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레몬제스트의 봄은 언제 오는가 오늘 그래서 일단 칠리막 5성 바로 한번 만들어보고 얘가 레이드에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건 뭐 거의 뽑기가 메인 컨텐츠 같아 지금 오늘도 해야되고 내일도 해야되네 콜라비 뽑으려면 아 지갑 살살 녹아요 이거 칠리막에서 좀 빨리 떠줘야 돼요 한 3,4번만 떠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 바로 가 아 하이 또아 그런지 시작부터 스타트가 너무 좋아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아직 변수 남아있다 이거 저번처럼 소다만 나오면 완전 재앙이야 칠리막 따 아 저번부터 왜 이렇게 뽑기 억까 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그냥 칠리 크러쉬드 크러쉬드 부문 온다 아 뭐 얘도 먹어두면 좋지 근데 저 얘 아티팩트가 없거든요 문제는 하나 더 안 주시대요 칠리막 어떻게 안 되실 안 되실 안 되시죠 아 죄송합니다 먹고 가겠습니다 조용히 먹고 가겠습니다 주세요 하나 더 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코코 양쪽에서 양쪽 코코 좌코 우코 좌코 우코 좌코 우코 좌라 아 아 아 칠리막 두 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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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4성 채우고 3마리 빨 깔끔하게 딱 뽑고 완벽한 마무리 어떤데 헉 괜찮아 원래는 항상 여기서 빨작이 안 나오면 실망을 했었는데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단 말이죠 보여줘 지나갈게요 아 이거 영혼석도 너무 안 나오네 그렇지 그렇지 황금 티켓 뽀뽀뽀뽀 응 응 예스 예스 좋아요 하하하 마라만 뽑으려다가 지금 거의 뭐 4성까지 찍었는데 하아 누구니 야 이거는 무조건 칠리맛이지 맞지 맞지 휴 황금 티켓은 언제 봐도 주문이 너무 좋아요 샤랄라 자 나와라 칠리맛 차아 그렇지 예스 아 크림소다 맞지 이제 볼때마다 저 좀 화가 나네 매운맛을 보게 될걸 와 근데 오늘은 근데 운이 되게 좋은데 벌써 지금 한 30범 했나요? 40범 만에 에픽 두 개면은 핵이득인데 아 하나 더 주시나 했는데 너무 욕심이었죠 죄송합니다 빨리 갈게요 닫아서 차아 잠깐만 근데 내가 칠리맛 뽑았을 까지 천장 초기화된건가? 역전의 기회 한번만 더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이러면 이제 4성 딱 만들 수 있구요 두번만 더 뽑으면 돼 두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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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두번 단 두걸음 핫 아 요참은 천장으로 뽑아 다행 마음 편하게 가 어쨌든 오늘 무조건 5성 만들거잖아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진리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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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운빨 뭔데 아 제가 지금 레이드에서 유니크 진짜 오지게 억가당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뽑기에서 복구를 해주네 그렇지 이게 맞지 한쪽이 망했으면은 또 다른 쪽에서 대응해가지고 평균을 맞추는 평균 회기 자 하나 하나 자 단 한걸음 으야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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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자 4성 선급 가서 오예스 진짜 딱 한번만 더 뽑으면 돼 딱 한번만 딱 한번만 오오오 오늘 진짜 잘 뽑혔는데 한번만 더 역전 아 3번 남았잖아 질러 제발 아 랄랄라 양쪽 아 이러다 조각 모음으로 채우겠네 아 어떻게 안되시나요 진짜로 진짜로 한번만 한번만요 한번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양쪽 이거 내가 봤을 때 이러다 영호석으로 채울 것 같아요 아 천장인가 결국 그렇지 시켜 ProduCY 칠리 맛 칠리 맛 칠리 맛 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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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'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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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'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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맛 맛 맛 맛 맛 칠리 맛 너 너 픽업 따로 있잖아 아니 저는 이거 픽업을 단 한번도 뽑은 적이 없는데 스틱들이야 5석 찍을 거 같아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주세요 진짜 얘도 5성 만들어 놔야 되나? 이거 5성 못 찍으면 너무 아까울 정도인데요 아 결국 한 마리 천장으로 뽑을 운명인 것 같습니다 아 내 다이아 살살 녹는다 아 쉽게 갈라 했드만 쉽지 않네 오늘도 역시나 한 마리만 더 아 너무 킹 봤는데 마일리지 무조건 채우겠네 이거 아니야 지금만 떠도 이득이긴 해 제발 노 천장 노 천장 양쪽 그렇지 진리 야 너가 왜 나 아하하하하 아 진짜 실환가 이거? 내 운맛을 포기해 우와아 이걸 두 마리로 시다 믿고 있었어 그렇지 야 이거 솔직히 너무 억가였지 이러면 레몬제스트 어서오고 음 킹정이야 어 아 어? 어? 3에픽이요? 아니 근데 너가 왜 또 진짜 레전드네 아 진짜 3에픽 저 하나하나 시4법 3에픽 처음守다 보는데 이게 레몬제스트가 아아 진짜 레전드네 아니 안 뽑힌 건 많잖아 왜 하필 나와도 네가 두 개가 나오니 하하 언급흥 뜬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? 좋았어 그래도 나름나뿌지않게 7에바 5성 완성 한 거 같습니다 에픽도 많이 먹었고요 스팅드澡이 Robot決 이건 200개가 있네 무조건 뽑겠지 뭐 샤랄라 고성 아 느낌 세하다 근데 애를 매길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 건 기분 탓인가요? 보라색 샤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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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 이쯤에서 그러지 바로 보라색으로 첼레맛 지금 2성이니까 3개 더 찾아야 됩니다 3개 주세요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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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첼레맛 작전 개시 나이스 아티프텍타 좀 불안해 두 장만 더 보라색 샤랄라 쉽게 가자 보라색 나이스 어서오셔요 이건 뭐 작전 개시지 무조건 그렇지 어서와 오늘 여러모로 변수가 좀 많이 생기네 아 근데 크러시트페퍼 킹정 킹정 할게 새거니까 이거 필요했거든요 안그래도 어 뽑으면 되지 뭐 보라색 샤랄라 깔끔하게 마무리 가나요? 작전 개시 뽀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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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끝내줘 이상한거 나오지 말고 이상한거 나오지마 큰일난다 큰일난다 호 휴 자 나이스 오케 5성 달성했구요 아 진 빠진다 레벨업 시켜줘야지 이러면 야 지금 제대로 한번도 안 써봤거든요 75% 이상할 때 치명타 피해 70% 증가 140% 증가 얘는 피가 낮을수록 데미지가 세지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? 패시브 뭐야 일단 세팅은 가볍게만 할게요 칼이 치명타 칼 써야겠네 그러면? 이거 뺏어야겠네 뭐 성능이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이게 화염 장비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레몬제스트 거 일단 좀 뺏을게요 바로 승급가 얘 뭔데 효과가? 오돌이면 효과가 강화되는 것 같고요 불속석 피해증과 효과 강화 아 200% 야 이건 진짜 폭딜이 가능하긴 하겠다 아 이게 궁극기구나 궁극기 버프네? 아 스파이스업하고 단검으로 오지게 때려야 되는 거네? 어 약간 내 피를 소모해서 극딜을 하는 그런 컨셉의 쿠키인 것 같은데요? 그건 잔상이다 그건 잔상이다 그건 잔상이다가 뭔데? 피해 81% 아 뭐 추가 피해 입혀주는 건가 보네요 음 일단 뭐 전반적인 컨셉이 오지게 때리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60레벨 달성 됐고 피 속성이라서 이게 세팅을 다시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투력은 뻥 전투력은 57,000이 됐다 실전 들어가 드디어 실전 들어간다 아 나도 딜러 한번 써보고 싶었어 야무지게 어 얘는 이렇게 썼다가 어어 대쉬 썼다가 돌아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어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겠는데? 자 이렇게 갔다가 궁극기 쓰고 이 상태에서 마구마구 쳐주고 다다다다다 피해줬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아하 어 피 회복 다시 됐고 어 돌아가서 이거 깨주고 그리고 때리다보면은 뭐 뭐가 나가는 것 같기는 해요 자 다시 한번 피 깎고 마구마구 때려주면서 오케이 아 이렇게 쓴 게 맞나? 뭐 야 빠졌다가 바로 쓰고 오지게 때려 다다다다닥 오다다다다다다닥 이러면은 피가 나중에 회복이 된다는 거잖아 난 딜 많이 하고 있는 건가?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? 그냥 일단 무지성으로 때리고 있기는 한디 어 스트라이크 없이도 이 정도면 좀 잘 잡는 것 같기도 마구 때려 마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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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데 이거는 스킬 쓰는 게 나 아니면은 그냥 계속 평타만 치는 게 낫나? 자 궁극기 맛 Block 준비하세요 큰 거 얻나 자 따 Direc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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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rect登 마구 줘 난 내가 딜을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성능은 아주 훌륭합니다 완벽한 템 세팅 아닌데도 이정도 딜이면은 겁나 센 거 같은데 칠리맛 이리와! 이리와!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러키도 돌아가서 쳐주고 이리와! 너 그냥 뚜까 맞는거야! 뭐.. 일반적으로 팬다! 오우! 예스! 이거 무조건 내가 딜 1등 먹었겠지? 어 코코야! 마무리 코코까지! 깔끔하게!! 난 지금 유니크아웃 못 먹은지 너무 오래됐거든 슈퍼웨이웨어도 안떠가지고 지금 아 진짜 레이드는 나 지금 운이 막혔어요 막혔어 아예 어? 야 잠깐만 내가 딜 2등이라고? 연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성 다 만들었잖아 치얼스